9.8 피어나 이번 활동 내내 피어나한테 많은 힘을 얻었어요 앨범 준비하면서 많이 힘들었고 많은 고민이 생겼는데 컴백하고 나서 피어나한테 좋은 말을 많이 들어서 얻은 게 다 괜찮아졌어요 역시 피어나 피어나가 없으면 못 살아 앞으로도 피어나한테 자랑스러운 존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할게요 항상 고맙고 사랑해요 피어나 없이 못 살아 피어나 투 피어나 늘 가장 옆에서 지켜봐주고 많은 응원을 보내주는 피어나 제가 더 큰 행복과 사랑으로 돌려드리고 싶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서 항상 미안하고 고마워요 이번 활동도 피어나 덕분에 저는 너무 많은 것을 얻었어요 너무 감사하고 또 감사해요 우리 앞으로도 올해 함께 할 수 있도록 저도 언제나 최선을 다할게요 우리 피어나 제가 제일 많이 사랑해요 은채 부끄러워 투 피어나 항상 우리에게 큰 사랑을 보내줘서 고마워 언제 어디서든 우리를 응원해주는 피어나에게 정말 감사하다는 말을 전하고 싶고요 멀리 있더라도 우리 노래 그리고 무대로 피어나한테 힘이 될 수 있는 팀이 됐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열심히 할 테니 함께 많은 추억 만들어요 가자 너무 잘한다 오케이 투 피어나 1년만에 이렇게 피어나와 함께하는 자리를 다시 가질 수 있게 있다는 것은 피어나가 저희를 정말 많이 사랑해주시고 응원해주신 덕분이에요 항상 저의 원동력 이유가 되어줘서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앞으로 위로가 되어줄 수 있는 아티스트 그리고 하루의 작은 기쁨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되도록 할게요 곁에만 있어주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윤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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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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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 지금 이해했어 이거지 이거지 저 읽을게요 피어나에게 자신있게 얘기해 자신있게 피어나 항상 저희 곁에서 응원해주고 지켜봐줘서 너무너무 고마워요 피어나 덕분에 좋은 일도 많이 생기고 웃을 일이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저희도 피어나에게 그런 존재였으면 좋겠어요 우리 앞으로 서로 좋은 영향 받으면서 좋은 추억 많이 쌓아봐요 영광이 날씨였습니다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